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탈디그리 리더 CM팀입니다. 지금 갈방 레코드로 공연사항을 초장하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레코드입니다. 그렇게 귀를 막고 떠들기만 하지 조각조각 닿아버린 기억의 파편 속에서 찬란히 감결했던 우리 모습을 호흡에 숨어서 나를 고려보는 너 니의 굶주린 야수같은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나의 소통을 쫓아와 나를 지치게 해 이제 그만해 수많은 비웃음과 비단의 파도에서 모든 게 내 탓이라 더 붙고 있는 너 이렇게 사라지는 우리들의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잖아 자! 출연하는 무대대 촬영을 해서 바이탈디그리 칼방 레코드 콜라보레이션 동영상의 모든 작업이 출연하는 무대대 이제 저희는 신림 레드제플린에서 공연이 있어서 공연하러 이동을 해야돼요. 화장이 좀 번졌네. 정말 인디밴드를 위해서 고군분도 해주시고 후생적인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우리 박사형님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리노,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냥. 아까 제가 가슴을 내미고 배를 좀 넣으면 몸짱 구도가 나오니까 수고해주신 리노 분께도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주인 야수 같은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나의 소통을 조여봐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렇죠. 반이식 뮤비이긴 한데 실제 뮤비를 들어오면 큰다른 반접처럼 오늘 저희 첫 공연인데 너무 기대했습니다. 공연하기 전에 너무 쉬울 때 나가지고 공연을 잘 할 수 있어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